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940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어플로우는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및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슐린 웨어러블 펌프인 이어패치를 출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펜타입 주사기 타입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주사를 해서 넣는데요. 이럴 때는 하루에 3번 반복해서 넣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주입을 할 때 고통이 수번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개선된 게 바로 인슐린 펌프가 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복부에 착용을 해야 되고 무겁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마저 단점을 보완해낸 게 바로 이어플로우에서 출시한 이어패치가 되겠습니다. 이어패치 같은 경우엔 세계 최초로 전기 삼투압 펌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삼투압 효과로 인슐린을 체내로 집어넣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교체하면 되는 그런 편리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굳이 복부가 아니라도 편한 위치에 신체 어느 부위에라도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편리함 점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이어패치를 3월달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어느정도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런 이어패치 출시하면서 어느정도 그래도 적자의 폭 줄여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월달에 출시한 만큼 1분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적자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2분기는 되어야지 어느정도 적자의 폭 줄이면서 약간은 모멘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2분기의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뿐만 아니라 이 이어플로우, 이어패치 출시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어플로우에서는 진통항암제 주입기도 제품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어패치를 출시한 만큼 이 진통항암제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면서 출시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어플로우에서는요. 인공체장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인공체장은 이제 환자의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인슐린 양을 조절하여 이제 체내에 넣기 때문에 이 인공체장이 개발된다면 이제 아예 몸속에 이런 웨어러블 인공 펌프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따로 혈당을 조절하지 않아도 이 인공체장 자체가 혈당을 조절하면서 적절한 인슐린 양을 조절하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체장 개발되게 된다면은 매우 큰 모멘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22년도 22년 안에 이제 시기 개발에 성공하고 식품의약처의 허가까지 받으면서 출시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22년도에 점점 연구개발에 진척을 보인다면 그에 따라서 인공체장 관련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6만 5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 자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많이 오늘까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사거래일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6만 5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거래일 동안 하락한 이유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하락을 했고요.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나 이제 계속해서 이거래일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5월 3일 다음주 월요일날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어느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어플로우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지수가 얼마만큼 하락할지 아니면 빠르게 반등 줄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지수 반등 나오게 된다면 이어플로우도 지지선 잘 딛고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막 이어패치 출시했기 때문에 실적 점점 개선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통항암제 주입기도 개발 중에 있고 인공체장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행하면서 모멘턴도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행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1분기에는 개선사항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진통항암제 주입기 있는 제품은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됐다는 아니면 개발의 진척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해 주어야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행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간 매도하면서 운봉 마무리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지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간이 동시에 매수세로 나서줘야지 그래도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 지켜보시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이어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 AP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어플로우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어플로우에 대한 정보 리뷰 영상 찍으면서 남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어플로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변동포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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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